네 안녕하세요. 이번에 JTBC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OST 트라미스 U를 부른 규현입니다. 제가 부른 프라미스 U라는 곡은요. 저의 부드러운 음색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감성적이면서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곡이고요.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제 목소리가 어떤 장면에 어떻게 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신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기상청 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소재는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를 처음 보는 그런 신선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. 마침 이렇게 제가 OST를 불러서 함께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.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그리고 제가 부르는 OST 트라미스 U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. 본밤 사수해 주세요. 약속해 주세요. 약속해 주세요. 약속해 주세요. 모든 순간에 나 그대와 나란히 걸어갈게 약속해 줘 그댄 내 맘에 조용히 부는 봄바람처럼 조용히 부는 봄바람처럼 영원히 머물러줘 이야기고요. 영원히 머물러줘 영원히 머물러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